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자동차용 자동변속기 파이프 부품 제조 삼보모터스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7%,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.3%, 단기순이익률은 1.2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 외주가 공비가 있습니다.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594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룩의 단기순이익의 5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25%로 매우 많은 편이며 유동 비율은 94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전액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4.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8회 총 56억원 지급하였습니다. 이상 삼보모터스였습니다.